2부입니다. 얼른 봅시다. 1년에 딱 한 번 뭐 제대로 사주는 게 제 생일인데 그마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지 같아요. 자기 비싼 옷 살 거 한 번 아껴가지고 딸내미 선물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옷을 사주고 안 사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선순위가 자식이 아니라 저 인간일 수 있냐 이겁니다. 아빠한테 용돈 받고 알바 같은 거 해도 저는 매일 학교 다니느라 밥값에 친구들 만나는 비용에 저도 연애도 하고 제가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세요? 딸은 귀하게 키우고 돈을 많이 드려야만 결혼도 잘하고 밖에서 무시도 안 당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뭐 좀 사달라고 하면 인상부터가 바로 정색이고 그러면서 말로는 알겠다 이러놓고 미루거나 나중에 돈 없다 그래요. 또 그래놓고 야 옷 그지 같은 거 입지 말고 좀 제대로 된 거 몇 발 사 입어라 이러면서 저한테 지적을 합니다. 그냥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저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운 건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입다만 좋은 옷 주는 걸로 생색 오지게 내고 엄마들에게 그런 옷 입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죠. 속옷이랑... 속옷이랑 스킨부터 로션 화장품 각종 옷 등등등 거기다가 병원비까지 전부 제 용돈과 알바로 해결을 해요. 아니 대학생이라 공부할 시간도 빠듯한데 알바를 안 하면 내 삶이 너무 구려지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정작 엄마라는 사람은 비싼 옷 사입고 데이트 즐기고 주말마다 쳐나가고 이게 맞냐고요. 그럼 틀려냐? 스니야 여기서 대댓글 달고 댓글마다 비추 누를 시간이 어디 있니? 깝치지 말고 얼른 결혼 자금이나 모아. 스니 원글도 그렇고 대댓글도 그렇고 추가들까지. 평소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대충 보여요. 너한테 정 떨어져서라도 니네 엄마 남친한테 더 마음 주겠다. 3번 추가 3. 아침에 보니까 댓글이 꽤 많이 달렸네요.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 아직 그래봤자 24살입니다. 24살 아직 대학생인데 보험을 대학생이 들어요? 저 진짜 몰라서 물어봐요. 그리고 엄마가 연애하는 거 시간은 좀 걸렸지만 지금은 모든 감정을 뒤로 하고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저랑 밥 먹을 때 함께 있을 때조차 애인이랑 전화하고 자꾸 부른다는 겁니다. 친구끼리도 매번 자기 남친 부르고 또 친구들 보는 앞에서 자기 남친이랑 전화 통포 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돈 쓰는 거 솔직히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는 제 앞으로 돈을 모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혼 지원 안 해주려는 건지 뭔지. 엄마 아빠 이혼하고 집이 두 개로 갈래지고 생활비 각자 벌었으면서 참고로 집 앞으로 나가는 비용은 아빠가 줬어요. 돈도 많이 들 텐데 연애하고 그 남자랑 골프 다니고. 아니 그러면 제 결혼 자금은 어쩌라고요?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런데 계속 놀고 안 모으는 게 어이가 없잖아요. 스스로 하라고요? 아니 그럼 뭐 저 혼자 결혼합니까? 지금까지 학원비 대주고 대학도 잘 보내주고 밥도 해주고 등등등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적어도 제 결혼 자금은 마련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딱 봐도 준비가 안 됐다고. 적어도 저는 저거 남친은 남친으로 따로 봐야 하는 거 이게 옳은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쨌든 조언 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댓글 1번. 결혼 자금은 엄마가 안 모으고 있다고 화를 내는 거네. 와 지금 내가 본 게 맞나 싶다. 얼팅이가 없네. 2번. 야 맞춤법 띄어쓰기 정말 중요한 거구나. 글보기 정말 힘들었다. 본문은 장난 아니에요. 야하튼 니네 엄마한테 그만 기상하고 나와서 살아. 아니 결혼비용 맡겨놨냐? 3번. 그래 쓴이 많이 힘들겠다. 손가락이 쥐 안 나니. 모든 댓글에 반대 누르고 참 열심히 사네. 제발 여기 댓글 다 읽어보길 바란다. 정신 좀 차리게. 그래 힘내 쓴이야. 니네 엄마 완전 개첩 아니네. 완전 쓰레기 같은 엄마인데. 그런 엄마 밑에서 살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독립을 해. 짐 싸들고 나와서 고시원이라도 들어가렴. 끌 끌 끌 끌. 5번.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보다 애인이 더 우선이에요. 아니 그럼 너는 결혼하면 너는 딸이니까 네 남편이나 자식보다 엄마를 더 우선시할 거지? 그렇지? 6번. 야 난 또 10대 학생인 줄 알았는데 24살이네. 성인이 간단한 보호만은 가입 못해서 징징거리고 자식 새끼 다 키워놨더니 용돈 타령에 지 결혼자금 내놔라. 야 그 나이면 취업을 해. 취업해가지고 독립하면 되잖아. 저 이제 4학년이고 아직 취준이 아니라 제 딴에는 아직 학업 중에 있는 자녀를 두고 저러는 엄마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7번. 7번 실시간으로 반대 하나씩 뿌리는 거 쓰니 본인인 건가? 깔 깔 깔 깔 깔. 8번.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개시궁창인데 엄마는 연애도 하고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비싼 옷 사입고 그게 부러워요? 아니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그러면 엄마가 평생 너를 먹여 살려야 되냐? 어? 이런 애들은 자기 기업까지 조작해가지고 엄마가 나 그때 감정 쓰레기통 만들고 나를 학대했잖아. 이렇게 부풀려 말을 하거든. 니마 성인이면 이제 그만 독립을 좀 하세요. 아니요. 저도 연애하고 친구도 만나고 학교도 다니지만 엄마가 저러고부터 집에 있으면 그냥 너무 밉다고요. 추가 4. 댓글들 다 읽어봤습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철이 없었나 보네요. 제 친척 언니 오빠들은 다 결혼하는데 정말 못 사는지 우리 큰아빠도 자기 아들 장가간 대고 억지로 1억 만들어 보태주는 거 보면서 솔직히 이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험도 본인이 직접 들고 있는 또래 친구들을 못 봐서 당연히 부모님이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알바를 안 하는 애들도 되게 많은데 나는 알바를 하니까 나름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매년 엄마 생일마다 최소 20만원 이상 크게는 50만원까지 쓰면서 챙겼어요. 제가 받는 돈에 비해 꽤 큰 편이죠. 그래도 엄마니까 해주고 싶어가지고 저 먹을 거 살 거 아껴가며 그렇게 해왔던 거고 평소에 엄마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온 생각 안 하고 그냥 사가고 그래요. 근데 엄마는 제가 하는 만큼 안 하니까 너무 억울했던 겁니다. 특히 저 아저씨가 생기고부터는 선물 같은 것도 대충 해주고 주말은 늘 집이 비어있고 항상 데이트하러 나가고 나랑 엄마랑 단둘이 외식하는 게 옛날에 내 일상이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해본 게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랑 저녁을 먹는 와중에도 전화 오면 그거 안 끊고 끝까지 통화하고 딸이랑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도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껴가지고 놀까? 이런 인간 개 짜증나요. 너무 싫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뭘 해주고 이거 필요해 이거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했어? 이러는 게 습관화 되어 있는데 성인이 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저씨 만나는 거 신경 안 쓸 테니까 나 엄마와의 시간 그리고 엄마 아저씨와의 시간을 철저히 분리해 달라고 말할 겁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근데 여전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리고 댓글에 반대 누른다는 댓글이 보이는데 저는 반대 누른 자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거 눌러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러세요? 댓글 읽고 댓글 읽어보고 이걸 받아들이기도 지금 많이 힘들고 벅차다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반대를 누를 거면 그냥 글을 지우지. 왜 쓰겠어요? 댓글 1번 물론 쓴이가 결혼 자금 운운하는 건 선 넘은 거야. 그래도 나이 24살이면 요즘 세상이 아직 어린애죠. 자기들은 뭐 다들 혼자 독립적으로 절대 안 기대고 살 건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왔던가? 여기 댓글들 참 우습다. 2번 엄마가 딸을 엄청 애지중지 키우셨나 보네. 아저씨한테 질투하는 거 보니까 대충 보인다. 뭔지 대충 알겠어. 이젠 엄마 인생 살 수 있게 놔드려. 물론 힘들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미 남자 맛을 봤는데 자식이 눈에 들어오겠냐? 그냥 너도 독립해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살든 말든 냅둬. 저러다 나중에 남자한테 버림받고 너 찾아오면 그때 너도 똑같이 알바노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끌 끌 끌 끌 끌 끌. 4번 25살 우리 막내 동생만 봐도 아직 어린아이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 댓글들 너무 맵다. 그래도 뭐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지금이라도 하나씩 하면 됩니다. 스니 어머니는 아마 이미 파탄난 부부 사이에서도 자식인 스니 때문에 이혼 바로 안 하고 참고 살아왔을 거예요. 엄마랑 둘이서 놀고 데이트하고 싶으니까 그 아저씨는 다른 날 따로 만나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스니가 아직 어리다는 사람들 뭐야 어이없네. 아니 나이 24살인데 그럼 언제까지 둥가둥가 해줘야 된다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6번 아니 내가 다른 건 그래 다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딱 하나 자식 결혼 자금을 당연히 모아야 한다는 거.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야? 뭐 똥 싸면 뒷처리도 해달라 그러지 그래? 어? 나이 24살이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 철이 없어서 놀라고 갑니다. 그게요. 그냥 저희 사촌 언니 오빠들도 그렇게 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7번 뭐 아니 결혼 자체를 못할 것 같은데 무슨 결혼 자금을 모으고 어쩌고 자시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요? 꺄 꺄 꺄 꺄 님 같은 성격의 여자랑 결혼을 할 남자는 진짜 개호구거나 그게 아니면 눈이 없거나 귀가 안 들리는 걸까요? 근데요 정말 놀랍게도 제가 지금 너무 괜찮은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저보다 더 잘 살고 그래서 부러운 것도 많이 있어요. 아마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쓴이가 좀 수굴이니까 여론도 조금은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래 나도 이제 어른이고 엄마 인생 있으니까 엄마가 연애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근데 우리는 엄마 딸 천륜 아니냐. 그런 남보다 나한테 못하는 게 나 너무 서운하다. 그 부분이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말을 했으면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패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패긴 패더라도 편들어주는 사람도 많았겠죠. 근데 처음부터 내 결혼 자금 나라 이러니까 오지게 참아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제 조카들이 지금 25, 23 이런데 모르겠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봐서 그런지 지금 어른 한 몫을 하고 있음에도 제 눈에는 아기들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말을 이렇게 처음부터 좀 거지같이 하면 원래 맞게 돼 있는 거야. 아무튼 그래요. 어쩌겠어. 이왕 이래든가 독립해야지. 아무튼 감사합니다.